한번 던지 한번 달아봐라, 쫓겨놔 여기서 던지야, 던지야 지금 겁이 나서 높은 데 올려놓으니까요 던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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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정기전물 205 장마철에 떠내려와서 지금 친구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너무 탈진된 상태더라고요. 야, 또 똥 쌌네. 야, 또 똥 쌌네. 옛날에는 솔직히 주먹만을 실패했는데 지금 벌써 배가 넘었는데 터전을 좀 조금 넓은 데 가서 계속 시켜야죠 훈련을 여기 여기 이거 봐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있다 회로다 회로다 오이구 오이구 잘 먹네요 아휴 이야 한 번 하나 가봐 대단하러 갈 겁니다 자연으로 충분히 가고 싶습니다 어린 것들도 있네요 많아요 여기 저봐 여기 여기 네 식구들이 있네 저거 쳐다보는 거예요 물 위에 합류 될 걸로 내심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람한테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사람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깜찍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야생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어떻게 그냥 잘하고 좋은 거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잠을 못 자요. 승지야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물 나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. relax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